수없이 먹었다. 수없이 찔렀다. 이젠 내 지방들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난 결국 지방들한테 묻히고 말았다. 지방한테 침식당한 지 10년이나 됐다고? 더 이상 지방들과 함께할 순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 흡입해서 날씬해지기로. 주얼리 지방흡입으로 사이즈 감소와 몸매 라인을 한 번에 해결하자. 단일그램까지 확실하게 뺀다. 너의 날씬함! 왜 찾아주겠어? 남김없이 뽑아주지! 주얼리에서 핸드 지방흡입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어? 나도 가능해. 이런 S라인. 4계절 내내 언제든 부담없이 주얼리에서 지방흡입을 만나보세요. 꼭꼭 숨기고 다녔던 다리도 이젠 아이돌 허벅지로 당당하게. 통통했던 팔뚝에서 여리여리해진 팔로. 복부 비만에서 절욕한 괜히 어리로. 확실하게 빼고 라인까지 만들어주는 주얼리 핸드 지방흡입으로 확실하게 빼자고.